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고로 어른들은 우리 딸들이 조신하고 얌전하고 순진한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여자 중고등학교의 교훈을 떠올리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결, 정숙, 진선미 이런 항목에 덧붙여 꼭 빠지지 않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순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얌전하고 남자친구 한번 제대로 사귀어보지 않은 순진한 여자 요즘 말로 모태솔로보다 활발하고 상대적으로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어본 여성이 더 좋은 신랑값 만나 그으로도 내내 행복하게 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쁜 년이 더 잘 산다는 말이 믿음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더 그렇죠. 저도 어렸을 적 누나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쁜 년이 왜 잘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자인 저의 시각이 아니라 여성분의 시각을 기초로 나쁜 년이 잘 사는 이유를 정리한 것이니까 남자만이 갖고 있는 삐뚤어진 왜곡된 편견이 들어갔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년이 더 잘 사는 이유 첫 번째 남자에게 절대 목매지 않는다. 연애조차 자신이 원하는 상대가 아니라 마음은 없지만 남자의 강한 되시에 못 이겨 시작하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까지 한 분도 봤습니다. 무서워서 결혼했대요. 이래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꼭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나 애인만 들기에 써먹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뜻은 그게 아닌데도 말이죠. 또 어찌어찌 시작한 연애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남자에 매달려 죽고 못 사는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이야 뜨거운 사랑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눈물이 마를 날 없으니 슬픈 사랑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도 남편만 바라보고 집착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내내 슬프게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나쁜 여자는 남자를 리드합니다. 남자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죠. 그래서 자신이 남자에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얻고 싶어 목을 매게 만듭니다. 유치한 밀고 당기기 따위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손에 잡힐 듯 잡힐 듯한데 안 잡히거든요. 환장하죠. 매력 덩어리입니다 이거. 자신을 열렬히 좋아하는 남자 중 제일 멋진 놈을 골라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을 애처가로 살도록 잘 조련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조련합니다. 키우는 거죠. 자신은 학창시절 어른말 잘 듣고 조신하게 공부만 하고 지냈음에도 눈물바다로 사는데 남자 밝히고 이놈저놈 자엘도 바꿔가며 나돌아치던 애는 중년이 되어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자엘도 삽니다. 이러니 친구들의 온갖 시샘을 다 받고 나쁜 년 소리 들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나쁜 년에게 남자 밝혔다는 덫을 씌우지만 그건 사실 모태 솔로들의 억울하고 시샘어린 시각일 뿐입니다. 나쁜 년이 더 잘 사는 이유 두 번째 자기 결정권을 지킬 줄 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연애 경험담이 무슨 무협지 얘기하듯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무용담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삐뚤어진 여성과는 연애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성관계를 하자고 할 때 처음에는 여성이 거부해도 그걸 무시하고 밀어붙이다 보면 나중에는 여자도 좋아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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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쾌함 속에서 반강제로 힘에 억압당해서 또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애인이 싫어할까 봐 마지못해 응해주는 것으로 첫 경험을 하게 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년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강권이나 의지에 밀려 자신의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한 번 노하면 나중에도 노라는 것을 상대가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녀의 남자에게 안 돼요 돼요 하는 헛된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고 무리하게 선을 넘으려 치근덕 된다면 미련 없이 관계를 끊기조차 합니다. 이쯤에서 한 번 정말 생각해 보시자고요. 학창시절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고 돌아쳤던 그녀들은 정말 소문대로 몸을 막 굴리고 다닌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되레 얌전하니 모두가 순진하게 여긴 여학생이 훨씬 더 첫 경험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겠죠. 나쁜 년이 더 잘 사는 이유 세 번째 남자는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인생 뭐 있냐? 다 똑같아. 야 애쓰지 마. 남편과의 관계가 나쁜 아내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수컷은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전부 틀린 말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이고 지금 이 시간도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쁜 습관 뜯어고쳐가며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다 똑같지 않죠. 세상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다 존재합니다. 그것을 구별해내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남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쌓여야 하는 것이죠. 실전 없이 어떻게 경험이 쌓이겠습니까? 그러니 경험이 적은 모태솔로들은 좋은 남자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여자들은 경험이 축적되면서 남자 보는 안목도 좋아집니다. 사람 됨됨이가 그 가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나쁜 여자들이 좋은 남자를 골라 잘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은 결국 자신의 남자를 고르는 안목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목이 그렇게밖에 되질 않으니 다른 남자 만나봐야 또 똑같은 놈들을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가슴 아프게 사는 거죠. 나쁜 여자는 똥차가 지나가면 벤츠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쁜 여자는 성격이 못됐거나 남을 괴롭힌다거나 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녀, 순진녀, 뒤로 호박식 가는 여자 모태솔로들이 부러운 반, 질투반의 감정을 담아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쁜 여자는 이꼬르 난년인 거예요. 한 남자에 매달려 중례산에 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지키고 좋은 남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것이 나쁜 여자가 더 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유, 난년이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이것저것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